호동이보다 나은 점 정답, 패션 감각. 당연히 그런 건 더 좋고. 정답! 민감한데, 패션 감각. 내가 멋을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사람아. 생각하면 너도 슈트 빨라. 나의 사랑이가 시우보다 돈을 더 잘 번다. 아니, 애들은 돈으로 따지면. 아니, 그냥 나은 점, 상황. 시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시우 나오면 한 번에 평정할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계속 갱이 안무하고 있어, 지금. 피트 박스. 시우는 지금 연습생이네. 이거가 있다. 혹시 팔씨름 호동이 형을 이긴다? 그건 그냥 이기지. 어떻게 그냥, 그냥 이긴다고요? 나도 이기네. 그러면 얘기하잖아, 어떻게 호동이 형한테 이기냐고 그러잖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결판을 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무릎 파악 때는 팔씨름을 두 분이서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 그래서 팔씨름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양보했지? 성훈이한테. 형이 젖었어? 얘네들은 올해 처음 방송하면 다 만들어주잖아. 저도 맞아, 그래요. 젖어야지. 기분을 제대로 써라.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너 그래서 잠깐만, 성훈이 너 지금 우리 통이랑 팔씨름하고 싶다는 거 아냐. 희철이부터 이기고 올라와. 여기가 2단계 여기야. 그래 어차피 너 올킬 해. 그게 우리 롤이잖아. 우리 실망한 거야? 호동이랑 팔씨름 하려면 우리 친구들 다 이기고 올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그 전날 해야죠.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성훈이가 여기서 제일 약해 보이는 사람 한 명 정해. 너 와봐. 근데 이제 사랑이가 그렇게 해. 네가.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 3초 정도 이렇게 늦어. 봐봐. 데미지 좀 줘야 돼. 그걸 왜 넣어? 그걸 왜 넣어? 아파 아파 아파. 팔꿈치. 야 너 여기에 하라고 준 거 아냐. 가리라고 준 거. 아 맞다. 추워. 어떻게 하는 거지. 성훈이도 오른손잡이고. 그렇지.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니까. 아니 근데 성훈이는 누구한테도 발실발 잘 안 줘? 이때까지 지는 거는 한 두 번? 그거는 진짜 선수. 선수. 선수한테. 선수는 기술이 있다라. 형 나는 남자한테 팔씨름을 저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거든.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럼 끝이야. 나 트와이스 쯔위랑 처음 팔씨름 해봐서 졌어. 네가 최대한 버틸 봐봐.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잡아도 되다? 어 너네. 다 잡아도 되다. 쉽지 않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성훈이 머리 잡았다. 성훈이 머리 잡았다. 성훈이 머리 잡았다. 성훈이 머리 잡았다. 오케이. 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괜찮아? 한 번 해봐. 한번 해봐. 아 이 형 안 될 것 같은데. 형 동생한테 망친다. 여러분 이 형 분리하니까 팔 당기잖아. 이게 뭐야. 빨리 해봐. 이게 뭐야.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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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근육이. 그러니까 한 번 해봐. 진짜 손목하고 갔다. 하나 둘 셋.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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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빠졌어요. 떨어져. 아 진짜? 형 내가 깨달아. 형 준 거야? 아니 좋지. 예능인잖아. 경훈이는 그래도 좀 버텨줘야 돼. 힘을 빼야 되거든. 힘을 좀 빼놔야 돼. 좀 빼놔야 돼.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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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경훈이는 버텨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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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왜 홍금도 하냐? 아 이거 되게. 되게 구역적이야. 오우. 다음 이상민이 형. 자자자자. 하긴 전에. 경훈아. 경훈아. 경훈아 가 봐. 어. 느낌 잘 들어봐. 니가 느낌을 봐봐. 시. 진짜 이 느낌이야. 비슷한 느낌이야. 이 느낌이야. 되게 봉축한. 너무 재밌다. 형은 내가 봤을 때 형도 센데 성훈이 형한테는 안 돼요. 여성분은 다음 주거든요. 유리 언제에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요? 자기 나랑 붙여야 하는데 자기 나랑 붙여야 하는데 선생님 원철이요? 원철이 형이 장난 아니지 오락실에 있는 오락기 같은 거 있어 형들 팀이야 형들 팀이야 동전 넣는데 안 넘어가 동전을 넣었는데 100원 더 넣어야 해 100원 더 넣어 500원인데 왜 400원만 넣어 돈을 안 넣어구나 왜 안경을 넣었는데 오 좀 힘이 있네 갈까요 바로? 과연 추성훈 대 윤종신 형 되게 보멸금 생기지 않아? 자진상하고 팔꿈치만 움직이기 우리는 영을 써도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은 수근이 형 저희 집안은 퇴근했어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해도 짧아서 아 형 잘할 수 있어 짧아서 지금 힘이 많이 빠졌어 내가 처음에 힘을 선생님 힘을 왜 빼 지금 선생님 왜 지금 선생님 갑자기 체력 단련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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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야 아 이거 부러질 거야 지금? 부러질 거야 아 진짜 부러진 거 같은데? 아 뭐 뜨득하던데? 아 어 나 안 되겠는데? 아 아 무효네 비긴 걸로 해 비긴 거 야 안 되겠다 아 오늘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 아 아 큰일 났네 자 수석훈 대 이수근 시 어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자 오 오 좀 넘어가는 척해줘 아 아 아 시계 때문에 못 넘기겠어 깨질까봐 비싼 거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러 내가 아까 나 그거 때문에 못 넘겼거든 취름료 날라갈까봐 그들이 머리는 계속 봐봐 아 아 아 자 다음 자 자 자 자 미스터 웨스트 아 진짜 말이 안 된다 어 옛날 같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얼마 전에 다른 프로에서 그 저 동상이몽의 무슨 팔씨름 대회 저기 하는 고등학생 나왔는데 걔랑 하다가 어깨가 근육이 여기가 나라 자 그만 그만 자 제발 옛날에게 그만 제발 옛날에게 그만 자 서재웅 인삿말 그만 형이 저도 당연할 수가 있어 그리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잔발이를 계속 때려줬기 때문에 아 이게 있다니까 야 힘이 있구나 자 오케이 아주 좋은 자세와 컨디션 준비됐습니까? 이 데뷔 시작하면 됩니까? 이 데뷔 시작하면 됩니까? 자 준비 시 오우 시 오우 시 오우 시 오우 아 이거 이기고 싶어다 너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어디 오는 거야 아 이거 말에 따라 너 못 이긴다고 아 아이고 호동이 형 외에서라도 내가 좀 힘을 그래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오우니가 오동이 형 하고 지금 사실상 중결승이야 중결승 중결승 호루라기 수술 남이 갑니다 작년도 우승도 안 하던데요 천천히 해주면 돼요 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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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훈이도 잘 받는다 장훈아 힘이 힘들어 잘했어 장훈이 잘했어 선박했어 아 장훈이 4년 전이었으면 이겼어 이겼어 우리 장훈이 장훈이 거기 사지하면 네가 이긴 거야 네가 우승이야 우와 내가 이겨도 이상하잖아 야 드디어 강호동과 추석훈이 만났구나 와 진짜네 야 드디어 세계의 밀치다 아 좋다 아 아 아 유리야 너 밀렸어 야 드디어 밀렸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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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야 너 밀렸어 내가 너무 잘해버렸어 아 짜증나 아 이건 진짜 자존심 걸려있는데 자 지금 차라리 핑계는 안 하는 거야 착석 착석 근데 여기서 지면 앞으로 얘기하지 마 앞으로 얘기하지 마 오 오 왜냐면 받아줘야 할 게 지금 7, 6명 하고 있는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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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곱 했는데 아 조금 전에 지금 몸부도 여탈 줄게 자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이게 사실 빅매치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난 빅매치인데 야 이거 추석에나 추석에나 볼 수 있는 경기를 자 아 이거는 자기 뭐 자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본인도 편한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자 오랜만에 눈빛교환 안해 주세요 자 눈빛교환 안해 주세요 아 뭐 있어라 아 뭐 있어라 자 야 야 일단 기상 싸움에서 강호동씨 전구역 강호동씨 전구역 강호동씨 전구역 지금 얼굴 하얘졌어요 아 진짜 웃겨 뭐가 찌나오 안 들어주시네 자원아 너 한 번에 넣을 수 있어 해봐 강호동 일루와 자 오세요 오오 천하장사 5회 백두산사 7회 단체전 무패, 강호동! 수성훈 소개해 주셔야죠, 수성훈. 앰민 콜라보 전 세계전 최고인 파이팅! 와 진짜, 진짜 얍삽하다. 카메라 쳐봐서 못 나갔어. 형, 이러면 힘 빠져도 못한다니까, 형. 아우, 옛스럽다. 유리야 누가 이길 것 같아, 두 분 중에? 아, 호동이가 저렇게 예능으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호동이가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지금 약이 바짝 올랐어. 자, 일단 손 잡으세요. 내가 봤을 땐 성훈이가 바로 이긴다. 자, 손 잡아요. 자, 그 상태에서 풀지 마. 풀지 마. 오후, 오후! 엉덩이 밀리는데? 엉덩이 밀리네. 엉덩이 형. 신용팀! 아, 수성훈이 진짜 잘생기다. 진짜. 아, 네. 아, 멋있다. 이거 멋있지 않아? 불어줘, 저거. 포라이크 소위입니다. 준비! 아, 이거 세다. 이거 세다. 이거 세다. 이거 세다.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힘 다 뺐어, 힘 다 뺐어. 불어, 불어, 불어. 진짜예요, 형. 진짜예요, 형. 팔 잡아요. 자, 시! 자, 시! 오! meningi아! 야,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김아! 오! 처음 wer고 historic 워스 아뽀 ㅎㅎ š 혹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렉퀴 집중. 지렉퀴 집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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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대박이야, 대박. 야, 시간 없어. 소중 시대. 빨리, 빨리, 빨리. 시작. 시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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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야. 진짜 감정이었다, 와. 아. 도라사, 도라사서 신. 도라사서 신는 거 아니야? 형, 앞으로 보고 시면 안 돼? 천식 있는 거 같아. 허종이 형. 괜찮아. 괜찮아? 하지 마. 너무 뒤로 보고 시면 안 돼가지고. 호흡이, 호흡이 까프지가 않아. 과자, 당 떨어져서 저런 것 같은데. 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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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